이스라엘의 주적들의 대화를 공부하며 성경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이스라엘의 왼수들의 고대군입니다. 저희 강의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대 민족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.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집트, 블레셋, 아시리아, 바빌로니아의 순서로 공부하시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구약을 전공하면서 또 성경 공부들을 인도하면서 구약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주적들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왼수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워낙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하고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또 저희 강의 제목 이스라엘의 왼수들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드려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살짝 저렴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.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국가들의 각종 역사 기록과 연대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데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고대 근동 국가들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훑어보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이번 강의의 특성상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스라엘의 왼수들 복잡한 구향 역사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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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